출장이라니? 나 짐 다 샀어. 지금 출발만 하면 되는데 뭔 출장? 홍자영 작가님 작품에 문제가 생겼다잖아. 금방 다녀올게. 어디로 가는데?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럼 우리 경주는 어떡하고? 석굴암은? 다녀와서 가면 되잖아. 나 태어나면 가자고 한 지가 벌써 1년이야. 몇 번이나 취소했는 줄 알아? 자기는 자기대로 바쁘고 나는 나대로 바쁘고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그럼 어떡해. 한국 네덜란드 교류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우리 경주 우리 석굴암은 취소돼도 괜찮다는 거야? 취소가 아니라 연기지. 야, 얼른 다녀올게. 뽀뽀해도 소용없어. 절대 안 돼. 오늘 절대 안 돼. 가려면은 나 밟고 가. 어? 나 밟고 가! 금방 갔다 올게. 야. 야. 야, 김달래!